안녕하십니까 안소장입니다. 엔토스를 사용하시는 우리 회원분들을 위해서 오랜만에 인사드렸습니다. 오늘은 좀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이렇게 동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엔토스를 이용해 주신 여러분께 너무나 감사드리면서요. 앞으로도 우리 사업자 회원분들께서 엔토스를 활용해서 매출을 늘릴 수 있도록 많은 준비를 하고 또 개발도 하고 CS를 더 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엔토스는 어떤 사이트든 미국이든 일본이든 중국이든 고객님이 원하시는 상품들에 대해서 상품을 수집하고 분석하고 재고관리를 해주는 프로그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국내 홈페이지나 오픈마켓에 뿌려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고동물 독립형 그리고 메이크 글로비 그리고 연카트 솔루션 같은 홈페이지로 연동은 가능한데 여러분들의 가장 애로사항이 오픈마켓에서 좀 홈페이지 하지 않고 오픈마켓에서 상품 등등 하실 분들을 위해서는 현재 저희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11번가 옥션 그리고 엑셀로 하는 스톱함으로 하다 보니까 한계가 느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 개발하려고 하더라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최근에 가장 좋은 파트너인 샴닝커라는 회사를 제휴를 해서 현재 홈페이지 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또는 둘 다 하는 분들을 위해서 오픈마켓 하실 때 G마켓, 12번가, 옥션, 인터파크 그리고 스톱함까지 이 5개의 오픈마켓에 대량 등록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토요일날 엔토스 설명을 했었는데 이미 여러분은 엔토스를 쓰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안 오셨기 때문에 특별한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동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샴닝커라는 회사는 오픈마켓에 모든 온라인 마켓에 뿌려지는 회사인데요. 원래 예전부터 제휴를 하려고 했었는데 안 됐던 이유는 상품 등등을 3만 개 오픈마켓 하겠다 그러면 요금을 저희는 G마켓 3만 개, 12번가 3만 개, 옥션 3만 개 이렇게 해서 3만 개를 해서 월 얼마 하는데 샴닝커의 요금 서비스 표를 보니 G마켓 1만 개, 11번가 1만 개, 옥션 1만 개 토탈 3만 개라고 해서 카운팅을 하다 보니까 저희처럼 3만 개, 3만 개, 3만 개, 3만 개 이렇게 등록하는 거면 월 비용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휴가 안 되고 있다가 이번에 좋은 기회가 돼서 저희가 어느 G마켓 시범과 옥션 3만 개, 3만 개, 3만 개, 3만 개 등록하더라도 3만 개 기준 최대 5만 개까지 월 9만 9천 원의 여러분이 상품을 등록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미 엔토스 개발팀과 샴닝커 개발팀이고 시스템 연동이 끝났고 지금 지난주부터 서비스를 오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분들에게는 엔토스 세팅비랑 월 비용 그리고 샴닝커도 세팅비 55만 원에 월 9만 9천 원을 내야 됩니다. 5만 개, 1만 개든 2만 개든 3만 개든 최대 5만 개 기준으로 월 비용 세팅비용 55만 원에 9만 9천 원을 내셔야 샴닝커를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저는 저희를 먼저 믿고 먼저 이용해 주시는 엔토스 사업자분들께 가장 먼저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특별히 샴닝커 쪽에 요청을 해서 프로모션을 해서 따낸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엔토스 쓰신 분들은 추가 샴닝커 세팅비 55만 원 내지 않고 월 비용 9만 9천 원만 낼 수 있으면 바로 G마켓 시범과 옥션, 인터파크, 스토어팜까지 API 연동해서 대량 등록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자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동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다른 고객들은요. 엔토스 세팅비 55만 원에 월 비용 그리고 샴닝커 세팅비 55만 원에 월 비용을 내셔야 되는데 여러분 이미 월 비용 엔토스 내시기 때문에 거기에 샴닝커 9만 9천 원만 내시면 저희가 서비스를 연동해 드리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3월까지 일단 기존 사업자분들한테만 이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려고 하니까 오픈마켓 하시거나 아직 안 하신 분들은 빨리 신청해 주셨으면 저희가 처리를 최대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의미 있는 건 G마켓과 스토어팜이 스토어팜이 API 대량 등록이 된다는 것은 너무나 좋은 것 같아요. 물론 각각 오픈마켓마다 여러분의 셀러 등급마다 상품 등록 개수가 매일 또는 최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해결을 해드릴 수도 없지만 상품이 많이 판매가 되면 개수가 올라가기 때문에 5만 개까지만 하더라도 각 마켓 별로 괜찮겠다 싶어서 만 개든 5만 개든 최대 5만 개까지는 월 9만 9천 원에 서비스를 해드리려고 하니까요. 자세한 사항은 엔토스 co.kr 저희 홈페이지에 엔토스 카테고를 눌러보시면 서비스 요금표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를 만약에 신청하실 분들은 G마켓, 신문가, 옥션, 인터파크, 스토어팜 회원가입, 사업자, 판매자 가입하시고 1대1 게시판에 연동해달라고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샵링커에서 서비스는 처음에 가입하시면 한 달간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 이후에 월 비용을 내야 되는데 체험판만 하다가 안 쓰신 분들 계셔서 처음에 이 서비스를 이용하시려면 9만 9천 원을 먼저 입금해 주시면 두 달간 쓰시고 후에 그 다음부터 월 비용을 또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한 번 내시고 두 달 쓰는 거니까 아마 솔루션 익숙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고요. 지금 방식은 옛날 셀피랑 다르게 많이 달라졌습니다. 엔토스에서 소집을 해서 샵링커 버튼 누르면 일단 샵링커에서 카테고리를 매칭 한번 해줘야 되는데 이 부분도 4월까지 엔토스 관리자 페이지 안에서 샵링커 전송 모든 것들을 다 토탈로 할 수 있게끔 지금 개발된 계획이 있으니까 일단 먼저 써보시고 지금은 엔토스에서 설정하고 샵링커에서 설정하는 것들을 엔토스 페이지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도록 4월달 정도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기쁜 맘에 여러분께 세팅비 55만원 이벤트로 받지 않고 월 비용으로만 낼 수 있게끔 도와드리려고 먼저 공지를 올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가 추가 개발하려고 하는 게 엔토스 관리자 페이지에서 우리가 올린 상품들이 고객들이 어떤 걸 받고 클릭을 어떤 걸 했고 이게 어떤 걸 사는지를 데이터를 뽑아가지고 좀 클릭률이 많은 것들을 먼저 광고를 하고 또는 경쟁사 분석도 하는 다양한 마케팅 툴도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우선적으로는 엔토스를 쓰시는 분들이 매출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계획들을 갖고 있으니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앞으로도 부족한 부분 있으면 좀 말씀도 해주시고 또 저희가 부족한 부분 있으면 좀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시면 더 신나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좀 많이 드렸는데 결국 샵링크 오픈마켓에 5대 오픈마켓에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기 때문에 세팅비를 영원히 안 받는 게 아니고 3월 안에 신청하신 분만 받으니까 일단 계정 만드시고 엔토스 1대1 게시판에 신청 남겨주시면 저희가 서비스를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거 있으면 1대1 게시판에 남겨주시거나 전화 주시면 제가 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시는 일 잘 되시고 다음에 또 좋은 인연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